이 우주선에서 막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내가 이 지구의 유일한 희망이랄까? 그런 느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기 힌트가 나오네 영어에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괴물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플럼티의 피자각에 뽑니다 이번에는 또 우주에서 하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약간 손부터 이상하죠 지금?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다가 우연치 않게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이 주인공은 우주선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피자각의 경비원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우주선 경비원입니다 아 뭐야 이게 나야? 너 형 왜 이렇게 생겼어? 아 일단 이런 게임들은 보통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플럼티의 피자각에 나오던 그 계란괴물 있잖아요 그 계란괴물이 점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구보다 커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걔를 이 우주선에서 막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내가 이 지구의 유일한 희망이랄까? 그런 느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룰부터 알아야 돼 자 이게 불키는 거고 문 닫는 거 불 비추는 거 여기는 뭐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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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 잘못 눌렀나봐 뭐야 뭐야 빛 불 어떻게 키는 거야 아 여기서 CCTV를 볼 수 있구나 11번 여기에 제가 있고 11번 10번 9번 뭐야 중간중간에 왜 지지직거리지? 헉! 얜가봐 왜 이렇게 커? 이게 난가? 헐 지금 이 피자국 보면은 나 말고 죽었나봐 괴물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11번 일단 막아 일단 막아 야야야야야 뭐야 테디가 왜 나와 여기서 아까 여긴 안됐었고 그럼 여긴가? 가운데에서 테디가 나오는 거 같고 이 클릭을 뭐지? 우주선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누르라는 거 같은데 아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아아아아 오케이 이거 확인 처음엔 얘네가 여깄네 건방진 이거 감자랑어 고구마 같은 저건 뭐지? 이건 이 우주선의 희망일까요? 아니면은 뭐야 바이러스야 뭐야 여기에 석탄같은거 넣어야 되는거고 아 온도조절을 내가 직접 눌러야되네 와 너무 어렵다 이 지지직거리는게 방사능인거 같구요 전기가 어딨는거지? 원래 전기 이건 뭐야? 나 여기도 막아야돼? 야아 막아야되는게 왜 이렇게 많아 지구 구하기에 이렇게 힘든거야? 와 그럼 내가 지켜야되는게 일단 맨 왼쪽 그리고 가운데쪽 그리고 맨 오른쪽에 밑에 그리고 맨 오른쪽 위에 와 이렇게 많아? 아직 그 프레디만 나오는거 같거든요? 아 이걸 누르고 이 시간을 버텨야되는건가봐 아아아아아아 아직 게임이 시작이 안되.. 어떤.. 건가? 아 여기에 힌트가 나오네 영어여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당신의 메인보드 컴퓨터입니다 우린 단지 외계인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약간 어쨌든 뭐 힌트를 주는건데 난 내가 알아서 할거야 애들 오나 봐야겠다 아까 1번에 있던 헥 하나 사라졌어 어디 오고있나? 와 7분만 버티면 되는건데 아 8분인가? 8분만 버티면 되는건데 너무 어렵다 이거 나중에가 더 어려울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죽어서 되겠어? 내가 여기 있고 아야야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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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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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닫고 근데 언제가는지는 어떻게 알아? 아 간건가 이게? 나 갔다고 믿는다? 갔지 갔지 갔다 이거다 얘가 어떻게 오는지 대충 파악했구요 느낌 왔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보고 위에 한번 보고 나 김앤팔이야 감 딱 잡았어 그냥 아 얘가 제일 이상해 잠깐만 나 아냐? 나잖아 생긴게 나랑 똑같은데 처음에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25% 진행됐대요 왼쪽 왼쪽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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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게 외계인을 죽일 수 있는 유인한 우주선 그런 느낌인건가? 뭐 왔거든요 자 뭐가 온지 모르겠는데 간건가? 아 잠깐만 앞에 왔다 자 정면쪽 지금 오고 있구요 정면쪽을 아 미리 막자 그냥 막아버려 그냥 정면쪽 올거 같으니까 어 이거 왜 갑자기 사라졌지? 어 방금 소리 났다 왜왜왜 뭔소리야 뭔소리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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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 왔나봐 뭐야 어디야 왜요 왜요 아 잠깐 온도떨어진다 온도떨어진다 온도 울렸구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눈 뭐야 이거 눈 뭐야 눈 어떡해 꺼져아 아씨 뭐야 저 눈 눈 어떡해 아 이거 알람소리가 그냥 1분 지나면 나는거구나 둘다 출발했고 덤덤덤소리가 저 흰색깔 친구가 출발한다는 소리구나 여기까지 왔네 정면쪽 정면쪽 하여튼 .. 퍽 퍽 퍽퍽..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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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퍽 퍽퍽퍽퍽 퍽 죽었었거든요? 5분에 나오는건가? 11번, 10번, 2번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왔다 얘는 그냥 막아 얘네 금방 가니까 얘는 막아버리고 정면 왔고 정면 한번 막아주고 온도가 아직 안내려갔는데 말이야 쥐가 어떻게 들어갔고 자 5분입니다 이때부터 조심해야돼 이때부터 온도가 다는 것 같애 봐봐 아 맞네 온도 엄청 빨리 다네 오케이 확인 확인 이거 맨 왼쪽 해주고 온도 올려주고 와 온도를 계속 해줘야되는거야 그러면? 온도 조금 빡세다 이거 자 왔구요 가운데 왔지만 난 극한의 이득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터리를 세이브 할 뻔하지만 그러다 죽는거야 뭔지 알지 그냥 바로 닫아 나대지마 노나댐 오케이 갔고 맨 왼쪽 한번 올 때 됐는데 아직 않았구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라이트 한번 확인 좋은 센스였다 자 불 한번 더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왼쪽 밑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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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주구요 가운데 올 때 됐는데 아직 안왔으니까 냅두고 온도 체크 방금 쥐 사라진거 봤지 그래 이렇다니까 이거네 까리잇 까리잇까리잇까리잇 자 가운데 왔으니까 여기 좀 배터리 아껴야 되니까 체크 체크 체크하다가 닫아주고 온도 높여주구요 방금 뭐 벤트 타는 소리 났는데 아 오네 얘네들 잠깐만 저거 무서운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? 아 얘네 갈게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야 되는건가? 얼마나 오.. 걸리시는거죠? 어 뭐야 가운데 왜 닫고 있었어 배터리 아깝게 아니 아니 벤트 아직 멀리 멀리 있었잖아 아까 벤트 뭐야 아 아깝다 3분까지 버텼거든요 방금 아 저거 벤트 계속 보고 있었어야 됐나 위쪽이었거든요 위쪽 아 저거 어렵네 저 멀리있을 때 쓰면 안죽겠지? 멀리있을 때 써보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 올라오는데 아 자 재밌게 봐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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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.. 아마도.. 자 7.. 분..부터 이제 가운데 출발하구요 1분에 한 번씩 괴물이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애요 느낌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부터 온도가 달아요. 여기서부터 온도 체크해주고. 여기서부터 온도 체크. 태웠고. 이때쯤 가운데 오거든요? 맞죠? 타이밍 대체 알겠다 이제. 문 막고 온도 체크 한번 해줄게요. 쥐 태웠고. 닫고. 자 온도 체크 한번 더. 자 5분입니다. 5분부터 이제 위에서 나와요. 밑에는 볼 필요가 없어. 밑에는 아마 4분부터 나올 것 같거든. 느낌상? 그치? 자 온도 체크 한번 더. 자 맨은 쪽 나왔고. 얘가 탈 때쯤에 가운데 나옵니다. 맞지? 아 이거거든. 왜 안와. 문 닫고. 온도 다시 높여주고. 쥐 없애주고. 문 열고. 이때쯤 왼쪽 실패 올텐데. 자 4분부터 위에 나옵니다. 위에 확인. 자 온도 한번 더 올려주고. 맨 왼쪽. 맨 왼쪽. 이때부터가. 아 나 잘 모르겠어. 여기서부터. 여기까진 진짜 완벽하거든요. 너무 지 멋대로야 쟤. 닫고. 이때쯤에 가운데 옵니다. 진짜 올 때 됐어요. 온도 체크 해주고. 자 가운데 왔지? 위 한번 봐주고. 온도 한번 더 올려주고. 그냥 문 닫고. 위에 좀 보자. 위에 모르겠어 이거. 이게 10% 누르면 가야되는데. 얘가 바로 안가거든요. 닫고. 온도 한번 더 올려주고. 얘가 언제 오는거야? 소리가 나나? 나 원래 이런 게임 말하면서 하면 안되긴 하거든요. 자 올라오는 소리 났고. 야 너무 싫어. 방금 뭐야. 잠깐만. 맨 왼쪽. 아 이 올라오는 소리 들린다. 사다리 이렇게. 타는 소리. 잠시만요. 뭐죠 뭐죠? 온도 온도 온도. 온도 올려주고. 가운데 왔고. 위에 한번 확인해주고. 얘 뭐야 얘. 쟤 쟤 쟤. 가운데 닫아주고. 자 왜 열리. 아 열려있는 줄 알았어. 밑은 아직 안오잖아. 아 온다. 이거 이제 1번에서 체크해줘야돼. 오케이. 갔다. 맞고. 없애주고. 얘는 어떻게 없애서. 잠깐만. 얘 없애는 뭘 모르는데? 아 문 닫으면 되는구나. 문 닫아버려 그냥. ona Susp. 쟈 쨈쨈rá. 쥬쥬쭈ㅣ. 죽을 뻔. 자 온도 체크해주고. 가운데 한 번만 봐주자. 가운데 없고. 밑 한 번만 봐주자. 어, 지금 이었군요? 오. 금방 가운데 올 때 됐어 가운데 올 때 됐어 야 잠깐만 나 안 움직여져 어? 나 왼쪽 가야되는데 왜 안 움직여짐? 이거 닫고있을 때 안 움직여지는구나 아닌가? 어 왜이래 왜이래 가운데 막아야되는데 비켜봐! 비키라고! 아니 가운데 안가져요! 방금 뭐야 사기잖아 아 기계 말좀 그만해 너 땜에 안들려 온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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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왔지 왔지 나 봤지 봤지요 아주 그냥 다 보고 있었쟎노 나는 다 보고 있었쟎노 나는 얘 어디갔지? 가운데 왔고 먼저 체크 한번 해주고 왔자요 가운데 와가지고 왼쪽 한번 체크해주고 아 야야야야야 누가 켜놓은거야 저거 왜 켜놨어 온도야 온도 체크 한번 해주고 가운데 열어주고 아 배터리 조금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안죽었다는 점 방금 잡았 방금 잡았... 잖아요? 방금 잡았는데 왜 죽여 잡음과 동시에 죽인건가? 뭐지? 밑에서 올라온건가? 뭐지? 안되겠다 저 말 한마디도 안하고 깹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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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터리 자 극한으로 아껴서 나중에 배터리를 막 쓰자. 그럼 깰 수 있지 않을까? 그쵸? 왜 그 생각을 안했지? 초반에 배터리를 그냥 쓰지마 그냥. 이거 20초에 오거든요? 나 시간 왜 왔어?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자. 맞죠? 죽었고. 그리고 6분 45초쯤에 옵니다. 가운데에서. 아닌가? 맞아. 저를 믿으세요. 6분 45초야. 아니네. 까비. 오히려 좋아. 배터리 더 아꼈어. 배터리 짠돌이. 보이십니까 지금? 그 칸으로 아낀거? 왜 안와. 와 빨리. 맞고. 오케이. 야 10%로. 2분 버텼어요. 좋아. 이거지. 여기서부터 배터리 달죠? 아니 5분부터 나는구나. 그러면 5분까지 배터리. 요 딴 식으로 아껴 볼게요. 가운데도 올거란 말이지. 몇 프로지? 87%다. 진짜. 극한이다. 맞죠? 바로 닫아줘. 같고. 좋았다. 5분부터 추워지니깐 그때부터 조금. 배터리를 조금씩 쓰면서. 그래도. 이거 해주고. 온도 체크 한 번 해주고. 그리고 맨 오른쪽. 맨 오른쪽 가주고. 가운데도 한 번 봐주고. 이거지. 4분까지만 이렇게 버티자. 김앤팔 너 무서운 거 알아. 괜찮아. 하지만 할 수 있어. 같다. 자 온도 체크 한 번 해주고. 좋았어. 온도가 막 엄청 빠르게 달진 않네. 지금 보니까. 됐다. 4분까지 이렇게 버텼다. 4분부터가 고비야. 여기서 좀 어려워요. 잘 모르겠어. 됐어. 자 여기부터야. 여기부터가 찐이야. 기억해. 김앤팔. 이거 잠깐만. 온도 체크 한 번 해주자. 됐어. 가운데도. 가운데 나중에 확인해. 지금. 자 방금 사다리 소리 났죠. 가운데 그냥 막고. 50% 왼쪽이랑 위쪽 좀 확인하자. 소리. 지금부터 차라리 배터리를 좀 막 쓸게요. 왜냐면 나 어차피 배터리 많으니까. 배터리 이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낀거랄까. 오지 오지 오지. 그냥. 부셔버려. 하지마. 근데 방금 사다리 소리 하나 더 났거든요. 그건 밑에인가? 아닌가? 자 태웠고. 위에 확인해주고. 배터리 확인. 그리고 온도 확인. 다 확인해. 다 확인해. 모든 걸 확인해야돼. 자 올라오고 있죠. 하지만 나 배터리 많으니까. 그냥 여기 닫아버릴게 그냥. 흐흫. 난 배터리 많아. 닫아버리지. 자 위엔. 밑. 밑에도 한번 봐야돼. 아 밑에가 중요한데. 자 어차피 지금 배터리 많으니까. 저 가운데 그냥. 계속 막고 있을게요. 배터리 여유 많거든요. 방금 간거 확인했으니깐. 저 올라왔죠. 건방진 놈. 그냥 사라져버려. 어디가미. 자 밑에 쪽 왔을 수 있습니다. 아직 안 왔구요. 자 배터리. 배터리. 막 엄청 없진 않아서. 나쁘지 않아요. 왔다. 왔다. 문 닫아버리고. 이거 풀어주고. 자 온도 체크 한번 해주구요. 얘 같지. 자 위에 한번 확인해주고. 가운데 막아버릴게요. 자 온도 체크. 자 배터리 너무 많아. 뭐야. 난 배터리. 그냥 넘쳐 흘러. 그냥. 이 정도면 사실. 그냥 가운데 막아버릴게요. 가운데 그냥. 끝까지 막고. 깨도 될듯. 얘 없애주고. 이거 해주고. 밑에 한번 확인해주고. 이거지. 배터리 아직. 반밖에 안 썼어. 야 잠깐만. 왼쪽 그냥 두개 다 막아버릴까? 아 배터리가. 너무 많은데? 잠깐만 이거 온도 체크하자. 온도만 체크해주고. 자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.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. 뭐야. 뭐야 김앤팔. 막아버릴게. 나 한 마리 세개 막기. 노 프라블럼. 자 온도 체크 한번 해주고요. 배터리 많습니다. 같지? 자 여기. 여기 밑에까지 막으면. 배터리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. 이렇게 깨자. 비키니. 자 배터리. 왜 이렇게 빨리 달아? 잠깐만 뭐지? 배터리 좀 이상하게 나는데? 안 되겠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너무 아까워어ㅓ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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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. 뭐야 왜 소리가 갑자기 안나? 아 다 막아버려야겠다. 다 막고 그냥. 이 위에만 봐야겠다. 어 뭐야. 갑자기 하드코어 뭐야아. 아무 소리도 안나. 1분만 버티면 되. 1분만 버티자. 뭐 내가 뭐..뭐..뭐..뭐 소리가 갑자기 꺼졌지? 1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? 나..막.. 배터리가 엄청 부족하진 않거든요 초반에 엄청 아껴놔가지고? 없애고.. 혹시 옵니까? 아..여기 그냥 막아놔야겠다.. 어쩔 수 없어..이거.. 중간에 가까이 왔는데 문 열면 죽거든요 방금도? 방금도 진짜 위험한 선택이었어 나대지맞게 맨팔 너 배터리? 충분해.. 20총 버티면 된다 김앤팔 너 할 수 있잖아! 너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 너 할 수 있어? 어어어..왜 점점 어두워지지? 지금 배터리 10%밖에 없다.. 괜찮아 할 수 있을 것 같애 5 4 3 2 1 1 2 1 2 2 2 2 2 2 3 3 2 2 3 2 3 3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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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9 10 10 10 10 10 10 10 12 14 15 15 16